시원하게 가 와우 내가 여러분이 오늘 멋있게 가는데 소미 시선 어 진짜 잘해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가고싶어 오늘은 골프를 갔다가 이제 더현대에 가려고 하는데 하늘언니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언니 만나가지고 만나게 되면 만나서 쇼핑 좀 하고 저는 카멜 커피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좀 사서 오려고요. 유발 이거는 파사드 패턴 해외여행 그리고 해외여행 그리고 해외여행 여기는 드디어 다 따셨어요. 반찬 삼키. 와우 이거는 아 맞다 이거는 집톤에서 산 컵 이거는 음 맞아 이거 그릇 완전 귀엽죠 이거는 귀여운 거 같아 이거는 이거는 오씨 오씨 더라는 브랜드인데 가디금 색깔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세 개 아까 오늘 알록달록한 색깔로 샀네 이거는 그릇인데 저는 여유롭게 사는 거를 좋아해서 이 그릇을 샀어요 밥그릇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산 건데 꽃병이에요 꽃병 귀엽죠 저 짤 거 아 막 이렇게 잘라 아우가 잘라놨거든요. 레이어가 그냥 이제 짧아질 거라고 하죠? 이걸 좀 살짝 깔아볼 느낌을 해야 되니까 자원지는 이걸 자르고 C컬을 할래 있죠? 손질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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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잘라놓은게 그 랑즈 쫙쫙에 내 에 아흑 아흑 고구마 롤 롤 롤 롤 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머리 잘랐어요 그리고 너무 미니미 닦다 그리고 이렇게 찬물 잡을까? 나 못 잡을 수 있어, 못 잡을 수 있어 너 먼저 봐달라고 해야지 근데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 반반씩 할까? 야, 내가 블러셔 너에게 맞는 걸 너 이거 골라볼래? 응 지금? 근데 어떻게 말려? 블러시 있어 됐지? 왜? 근데 여기 조명 때문에 잡는데? 조금만 더 얹으면 안 돼 여기다 술 먹는 거 좀 해봐 쿠션으로 찍어야지 돈 이거하고 보게? 여기 진짜 예쁜 카페 사감이 별로 없었어 어 예쁘다 진짜? 와, 너무 덥고 힘들고 여러분, 저는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잘랐어요 요즘 덥네? 남순이 얼마나 커 보는데? 뭐죠? 너 줄까? 나는 인간 삼각대가 나는 인간 삼각대가 나는 인간 삼각대가 탭 지고 나와야 돼 우리 이미 많이 탔어 진짜? 나 오늘 너무 많이 해 노출된 것 같아 빨리 찍히고 배추 눈알이 안맞인 어디ially 티가 따뜻한 매유 얼음 서비스 여기서 여기 있네 여기 어디로 갈까? 난 여기 있을까 나는 여기 있을까나 Shark Food 음식 음식 토요 Greg 오 졸업 닥 소파 여기 있네. 어디로 먹나? 난 여기 있을 것 같아. 술통 맛 된다는데. 핫핑크. 줄네라. 오늘은 더 유네임으로 줄네라. 진이. 진이. 진이 다 알잖아. 얘는 그냥 뮤직. 뮤직. 네? 그냥 연약을 해볼까? 아니 이거 그냥 1호 덜이야. 그냥 안 죽여가지고. 아 이거 아까 전에 원래 골고루가 약간 틀어진 애지. 처음에 틀어진 애는 진짜 안 좋아져가지고. 한 번 먹고 안 될 때. 그게 나은 거 같고. 너 다른 거가 있어? 응. 할 수가 없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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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사라이 Nineveh. 김하하하. 김치. 풀레잼. Pred saber. 오. 이거 핫박하다. 나머지. 양파 고기 양파 양파 고기맛 고기 소금 소금 양파 양파 음, 은 cm. 고기 천천히 스탸도 간장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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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을 이렇게 넣어줘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건데 이거는 아직 더워서 사실 입기에는 좀 그런데 추울까봐 들고 가는 용으로 가져가려고 맛있겠다 이야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지금 아침부터 얼굴 씻고 또 한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면 미친 듯이 지져 미영이가 그걸 해줘야 돼 위를 끌어줘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강아지가 저기 있다 하면 시야를 가려줘야 돼 응 오케이 혹시 뭐 바람 빠진 타이어 소리 오빠 사자같지 머리가 사자같지 우리가 여름에 약간 코트 입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더워가지고 손 멋있지 에이구 앉았어 앉았어 에이구 이뻐 넌 무슨 머리가 사자야 소미야? 너 무슨 머리가 사자야 소미야? 소미 시선 나도 벗었어 와 귀엽다 인형랑 고마워. 우와. 섭니다. 고마워. 이게 그 거슴내구나. 근데 조리도 얘를 별로 밟지 않고 얘도 조리를 별로 밟지 않을 것 같아. 안 먹어? 어, 밖으로 나왔다, 나왔어. 이걸 진짜 좋아해. 뭔데? 귀, 귀 이렇게 만들어준다. 귀? 귀가 근데 어디있지? 여기가? 여기, 여기있지. 여기가? 여기 귀거든? 귀 끝부분을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거야. 귀로. 정확하지는 않아. 지금 머릿속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빨리 집에 두려워. 빨리 집에 두려워 보내줘라. 이 팔! 하고 잠들었다니까? 오, 미역국. 그래! 제자리에는 미역국 냄새 나는데? 나는 아니지. 밥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엄청 뜨거운데 아직도? 좀 짤 수 있다. 나도 먹어봐. 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좋은데? 소금이 다 풀어지기 전에 간을 본 거야. 근데 어머, 왜 이렇게 신났지?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 부어서 밥 말아먹으면 돼. 그래, 맞아. 일부러 오빠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 사온 거야. 아니, 사온 거래. 만들어 온 거야. 좋네. 근데 봄병이 엄청 좋은데? 스타벅스 거야. 근데 여기 너무 외국 같아. 근데 오늘 나오고 있잖아. 김가 한 적 있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커. 근데 솔직히 오늘 오빠, 제가 고숭아, 닭가슴살, 고유 국어. 좀 먹고. 모르겠는데 계속 맨날 사실이라고 하면서 먹은 게 늘어나. 나 오늘 닭가슴살이랑 복숭아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야, 조지 언니. 사실 내가 아까 김밥 한 줄은 먹었어. 근데 사실 아까 김부같게 좀 먹었어. 아니, 오늘은 김밥 한 줄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녕. 잘 어울린다. 이제 이것만 3번 출연하자. 이건 뭐야? 아, 나 이거 찍고 있었어. 헬로. 나 화장실 써도 될까? 여기 써도 돼? 아, 저기 써도 돼. 여기 써도 돼. 아니, 여기 쓰고 싶으면 여기 써. 여기 민영 전용 아니야? 맞아. 돌이 돌면서 돌면서 계속 이렇게 쳐달라 한다? 돌이? 아, 얘 되게 특이하다. 왜? 이렇게 있는 고양이가 어딨어? 아, 그래? 너무 귀여워. 그치? 엉덩이 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귀여워. 아, 이거 causing 이렇게. 와 엄청 맛있어보이는데? 오겠지? 근데 약간 쏠리긴 했다 뭐 또 있어? 아 케이크 살짝 이렇게 옆으로 라이터 있어야 되잖아? 이런 생일 축하 처음 받아보는데? 왜? 진짜? 난 원래 이모티콘 받고 끝내 아 근데 가족들이 해주지 가족들이 해주는데 라이터? 아니 라이트? 라이터? 아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으세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아 진짜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나 너무 행복해 맛있겠다 치킨 냄새 너무 좋아 근데 너무 흥생겼어 진짜 빡빡빡빡 진짜 잘생겼어 엄딩만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감쪽거리고 내가 전화 민영이가 친구 중에 소개해줄 사람 내가 소개해줄 수 있어 응 물어보는데 갑자기 잠깐만 내가 한번 써줄게 선생님 나이 그다음에 갑자기 수능 두개 틀림 그래서 제가 민영한테 소개 좀 하는데 남자한테 수능 두개 틀림까지 얘기해야 될까? 파이팅! 아 그 매력 어필 포인트 아 그러네 근데 약간 그런 매력은 처음이 나와 아니 저 남자애가 29인데 29인데 수능 두개 틀림 수능 두개 틀림 예 그래 핸들 형 정말로 소화 에허 너무 웃겨 그거는 게 많이 들어야 좀 더 잘 들어줘 이른이 많이 들어야 어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